렛츠 고우 아 너무 웃겨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우와 물도 이러고 멋있다 야 복복바 이거 쥐은거지 와 복복바 이네 찬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광경은 찬란한거야 누구야 알겠어 야 색깔 봐 얘네 좀 덜 외롭겠지 어 어떡해 오우 얘네 어떻게 비율이 또 안 맞았나봐 와우 멋있다 너무 높다 체리블라섬 체리블라섬 안녕 벌도 있다 여기 다 와 우리 벌들이 맛있게 꿀을 우와 나름 있어요 그렇지 올라가자 슈아 일부러 이렇게 정상에도 이렇게 안될거라 그렇지 이리올까 둘이 벌어오 여기 뭐하는데도 이렇게 예뻐 개울도 있어 개울도 뭐야 개나리 맞아 응 좋아 나리나리 개나리 이런 개나리 또 안쪽 같다 있어 이렇게 문도 해두고 이리올까 예 뭐가 있지 너무 이쁘다 이게 무슨 마을이야 강성 뭐야 영화맘 금곳 영화맘 금곳 쭉 가면 되나 금곳 쭉 가면 되나 금곳 여기도 영화맘 오 너무 예쁘다 길이 아 이게 진짜 색깔이 어떻게 이래 그치 흔들냐고 있어 뒤에는 와 물이 흐린다 출동 윙 후 늙 freely 꽤 웃기 Hangul 오 수요 맞아요 한글 아십니까 아 흥 이 다른나 이곳은 동곳 동곳 ink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 와위죠. 아유, 눈부시다. 진짜 눈부셔. 그치. 이거 짙은 평범 hiding? 저기 앞이루. 와, 이거 마을인가? 이렇게 예쁘게 커서üst습니다. 이미까지.